아이고 출발 김치 그릇 있는 데가 다 생기네 뭐? 출범 구독자가 자원님 우명이라고 생님 누리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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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영상 여기까지 스톱 너무 짧은거 아닙니까? 자 한 번 더 재촬영 하겠습니다 아니 안들어도 됩니다 그거 편집 없이 갑니다 편집 없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리바이벌 35명 구독자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 오춘봉TV는 편집 없는거 알죠?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리얼하게 갑니다 자 바로 링구이가 알아서 열고 나옵니다 자 이 장롱이 언제 열릴까요? 궁금합니다 35분 구독자님을 위한 인사말이 언제 터질까요? 자 준비됐으면 나오셔도 됩니다 자 준비됐으면 나오셔도 됩니다 누가 35명 구독자가 됐다고 누가 우리 구독자가 여러분들 우리가 구독자 35명 구독자가 됐다고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뭐 좀 해볼게요 35명은 역시 관리해야 된다 짝짝짝짝짝 짝짝짝 짝짝짝짝 아 되게 너무 깊이 오늘 여기까지 마치게 핵이징다 끝났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는 리액션인데 혹시 누구 따라 한겁니까? 이건 누구 리액션이죠? 저요 손가락 두개로 이렇게 한거 오민국 혼자만 리액션 아십니까? 좀 귀엽기는 한데 조금만 다듬으면 리액션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빠랑 같이 공부한 좀 리액션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어떤 리액션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아따 누가 여기야 나 꼭 잘 친다 아 이거 슬립스틱 그냥 넘어지죠 대단한 공부입니다 써야겠어 맞짱을 아 으 으 으 애 scripts 앗 자 우리 사랑하는 오민국 서른다섯분 구독자를 위해서 우리 17단 발차기 합기도 가능하겠습니다 17단 말차기 17단 자 이거 우리 이제 다시 들어갔다 나오게 17단 말차기를 준비하시고 나와주세요 근데 왜 이렇게 아빠 옥자는 계속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준비되면 문 열고 나와주세요 아빠 손 치우세요 문단 도와드릴게요 자 사랑하는 오민국의 합규도 17단 앞차기를 준비하신 오민국입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자 17단 앞차기 시범단 출발 잠깐 기다려 자 여러분은 합규도 17단 앞차기를 준비한 오민국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17단 앞차기 준비 자 준비됐습니까 자 개수는 사랑하는 아빠가 3개 씁니다 자 17단 앞차기입니다 합규도 최초 17단 앞차기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구 여덟 아홉 열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려 열일곱 18단 앞차기 이건 몇 단 합차기입니까 27 28 29 30 31 31단 합차기를 가능한겁니까 자 어쨌든 17단 이상 하셨으니깐 마지막 멘트와 함께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17단 엽차기와 함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5년 순링의 오친봉이었습니다 으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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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CHAependburn